자 그럼 오늘 아침 우리 권수르 기자님 또 모시고 오늘 어떤 얘기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수르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오늘 아침 또 어떤 이슈로 가봅니까?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공급망 쪽을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리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네 사이버 공격. 그래가지고 이게 왜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러시아의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좀 뭔가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SK 쉴더스 쌍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보안 산업 관련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보안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멀티플을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보안이라고는 일단 캡스 이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것도 들어갑니다. 물리적 보안. 뭔가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오늘은 사이버 보안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안랩 대표 선수 아닙니까? 대표 주자죠. 그렇죠. 근데 안랩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별로. 그러니까 안랩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대장 보안 주식인데 주가가 보안이랑 좀 관련 없이 움직이잖아요. 전체 테마가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안 산업에 대해서 투자기가 손이 잘 안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37개 주요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해킹이라 그러면 해커들이 가서 협박하고 이런 거 홈페이지 다운시키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국가 단위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37개 주요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그럼 뭐 홈페이지 다운시키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그 해당 시설을 좀 마비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재례무기로 미사일을 쏜다고요. 사이버로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미사일?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할 때도 단순히 미사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격했던 거 키이유에 대해서도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TV 타워에다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빅니치라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도시에다 빅니치라는 도시에다가 사이버 공격을 한 다음에 저 혼란스러운 타움이 그냥 공항에다가 폭격을 해버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사이버 위협이 한 162만 건 정도가 이루어져요. 하루에? 개인 단위에서도 그게 많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도 많고 국가 기관에 대한 게 제일 많고요. 거기다 금융회사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또 재미있는 사례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해커 왕국이라고 비난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얘기인데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미국과 나토 국가들도 지금 러시아에다 대고 어마어마하게 사이버 공격을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이 전쟁은 정말 재래식 전투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해커 6명에 대해서 현상금 126억 원을 걸었어요. 러시아 해커를 적발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 있으니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10억 달러 그러니까 126억 원을 주겠다라고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 팀이 좀 우리나라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팀이에요. 러시아군 총정부국 74455 부대라는 곳인데 여기가 예전에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팀입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요? 네.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거기 프레센터 IPTV가 아예 작동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이에요? 러시아 총정부국 74455 부대. 군부대입니다. 그래? 이런? 그런데 그 당시에 악성코드 이름이 올림픽 파괴자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를 왜 공격했냐면 이것도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러시아가 왜 러시아 국기를 못 달고 올림픽에 못 달고 나오는지 얘기 들으셨죠? 약물 중독 아니에요? 약물 중독이 선수가 한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부에서 국가 단위로 선수들한테 도핑을 해서 박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그거를 부인하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기 못 달게 한다고 우리나라 올림픽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 부대가 74455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이버 전쟁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가 좀 돼 있고 이게 사이버 세상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미사일이나 무기로 공격을 하면 전쟁인 걸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공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나라 사이버 공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사이버 공격해봐야 거기는 디지털화가 별로 안 돼 있잖아요. 공격이 안 돼. 해봐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해킹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대놓고 실험을 했어요. 운전사를 타세요.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라고 해서 운전사에 태워놓고서 거기서 해킹을 한 거예요. 화이트 해커가. 그래서 차를 그냥 막 끌고 다녔습니다. 해커가. 그리고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한 14만 대 정도가 리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사는 가만히 있는데 해킹을 해서 자동차를 맘대로 막 끌고 다닌 겁니다. 급가속을 하기도 하고 급감속을 하기도 하고. 그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13만 대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 대통령 자동차를 해킹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국가 원수에 대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이 한다든지 자율주행의 세상이 오면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IT의 리더들이 지금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를 열었다. 사이버 오피스를 열었다. 그런데 거기를 해킹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회사 출근했는데 그 분에다가 쇠사슬 걸어놓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공장을 통째로 옮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공장을 조작하는데 거기가 해킹되면 공장은 그냥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한 걸로 추정되는 사건 중에는 이란의 원심불리기 있잖아요. 이란 핵 개발할 때 원심불리기. 천여기를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압력과 온도 이런 걸로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킹을 해버리면 이게 조작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이 되는데 그걸 조작해서 못 보게 한다거나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올려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냥 공장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구글이 최근에 랜디언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6조 7천억 원 PSR 10배를 줬어요. 랜디언트? 네. PSR 10배라는 거는 사실 매출액의 10배를 기업가치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전에 쿠팡이 고평가됐다고 해서 1쿠팡 100조 원 얘기할 때 쿠팡이 한 PSR 3배 정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10배를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밸류를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회사들을 보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0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 2011년 창립 이후에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매년 100%씩 성장해요. 그리고 2019년 상장 이후에 주가가 200% 상승했고 팔로알트 네트워크 이런 데는 방화벽 1위 회사인데 여기는 5년간 380% 주가가 올랐어요. 퀄리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5년 동안 250% 주가가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고점 찍고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올라요? 거기는? 최근에는 좀 빠졌죠. 최근에 빠진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내비 한 1조 원 정도 되고 SK 쉴더스가 상장하면 3조 5천억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 되고 SK 쉴더스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SK 쉴더스는 보안을 원래 하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인수한 거예요? 그게 ADT 캡스 아니에요? ADT 캡스하고 SK 인포세기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합친 거예요? 캡스가 그러면 거기로 갔어요? ADT 캡스. 거기가 물리적 보안을 하는 데고 인포세기 사이버보안을 1위하던 회사인데 두 개가 합쳤어요. 캡스는 문 안 열립니다. 그러면 와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열쇠 아저씨고요. 죄송합니다. 캡스는 저기...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이버로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을 여는 것도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닫는 것도 전산으로 할 수 있을 때 예전에는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게 물리보안이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보안을 통해서 물리보안까지도 침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보안업체들을 보면 1위가 SK 인포세가고 ADT 캡스 합친 쉴더스 여기는 아직은 비상장이고요. 2위가 안납, 그 뒤에 CQI, 윈스, 이글루 시크리티드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보안 관련한 회사 주가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안납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정시테마주가 돼가지고 주가가 거의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1위하고 2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1위가 SK 쉴더스인데 매출액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위가 안납인데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229억이에요. 매출은 1조 5천억, 2천억, 영업이익은 1,200억 229억. 안납 시총이 얼마죠? 1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조인데 그거 쭉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와서 1조인 거죠? 최근 걸로 봤어요. 최근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1등, 2등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도 하나 인상적이고 물론 SK 쉴더스에는 ADC 캡스의 물리보안 쪽 매출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9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보안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국내 보안업체들은 도대체 보안 산업이 어떻게, 국내 보안 산업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게 우리가 주목을 못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럼 1차적으로 보안업체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분한테 쉽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게 일단 건물을 얘기를 할 때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건설을 하는 게 있잖아요. 시공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계도를 계속 보면서 이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약한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설계도와 건물을 같이 보면서 이 설계도는 제대로 됐는데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해킹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코드를 보면서 이게 좀 약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설계는 잘 됐는데 실제로 이걸 코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가 를 보면서 취약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해커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또 이게 건물도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점을 팡 공격하면 건물이 쭉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구름다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이 연결 통로에서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중앙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해커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걸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화이트 해커 보안 회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해커들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그거를 찾아보고 그 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고 아니면 해커들이 거기를 파고 들어왔을 때 그걸 나중에 어떻게 보완할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사이버 세상으로 가서 IoT로 다 연결이 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회사를 예전에 보안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V3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백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 악성코드라고 불리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방어하는 장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에다 줄 수 있는 멀티풀은 PER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최근 트렌드가 되게 중요해요. 이 트렌드 때문에 해외 회사들과 국내 회사들이 달라지는 건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그냥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보안의 취약성이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어떤 것들이 보안 악성코드가 어떤 게 만들어지고 누가 어떤 공격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돼요. 미리.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또 다 해봐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솔루션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데 정말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거예요. 악성코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딥러닝을 다 돌려서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보안의 회사의 역할이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하드가 다 날아갔다. 그걸 보안회사 가서 해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용산 가서 대신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후 처리 관련한 건데 사후 처리 관련한 것도 보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까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또 다 이걸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안업계의 키워드로 EDR, MDR, XDR 이런 전문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뒤에다 DR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DR, 디텍트 리스폰스. 디텍트는 미리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어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찾고 리스폰스는 사후 대응. 그걸 찾아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소프트웨어 파는 데서 끝났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토탈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악성코드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디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공격을 받은 회사로부터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고객사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보안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걸 다 모니터는 게 옛날처럼 그냥 악성코드가 들어와서 정보를 쭉 빼가는 게 아니라 악성코드가 딱 들어와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악성코드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백신은. 그러다 한참 지나고 나서 다운로드를 자기가 받아요. 명령을 받아서. 악성코드 명령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쭉 빼가면 그러면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걸려야 적발돼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누가 정보를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얘는 평균적으로 100 정도의 트래픽을 일으켜. 그런데 오늘은 90 정도밖에 안 했어. 그러면 10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그만큼만 빼서 넘겨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걸 탐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1위 회사하고 2위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내 회사하고 해외 회사의 멀티플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보안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보안 관련한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솔루션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고 사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보안 회사에 적용됐던 영업이익 얼마, 영업이익률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이런 데들은 그냥 이익도 못 내는데도 이익을 못 내니까 PR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플이 10배씩, 20배씩 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애저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는 구독 서비스 이런 형식으로 가서 굉장히 미래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안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안 업계는 그래도 꽤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인력과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SK실더스가 IR라는 거 보면 자국이들은 1500명의 대응인력, 150명의 컨설턴트, 100여 명의 화이트 해커를 보호했던 이런 사람 숫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1위 회사에 이게 사람 숫자가 많다라는 게 보안 산업의 경쟁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실더스가 아시아 보안 기업 중에 최초로 사이버 위협 연합에 가입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까 지금 정부로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럼 국내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기술력을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람 숫자가, 전문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가 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의 부분들을 얘기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 국내 수준이 얼만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국가 자체는 글로벌 평가를 받았을 때 한 4위 정도를 했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2019년에 15위였거든요. 그런데 4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아픈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런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미국 무역부 대표, USTR이라고 불리는 무역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보안 관련한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련한 부분을 무역장벽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니네 무역장벽으로 지적, 자신들의 공정무역을 해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해외 업체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코드를 공개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수의 업체들이 국내 산업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유수의 보안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온다고요? 네. 이게 보안 인증 제도들이 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한다고 USTR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좀, 이거는 지금 클라우드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넓게 보더라도 이게 국내 보안 업체를 약간 보호해주는 성격의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보안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장해가는 그런 것보다 국내로 어느 정도 장벽이 약간 있을 때 그 안에서 나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를 들면 뭔가 딱 막아줘야 되는 결정적인 건데 그걸 해외에 오픈했을 경우에 나중에 관계가 된다든지 이거 자체가 부용지분화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도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거 자기네 나라로 못 들어오게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막아주는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 산업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내 공공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내수시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눠먹는 그런 비즈니스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멀티플을 높게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게 어떤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여지가 있고 사이버 보안 사업이 커졌을 때 그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건데 국내 산업들 같은 경우에 작은 내수시장 안에서 해외 업체가 들어오기 좀 힘든 제도적인 환경 안에서 이걸 나눠먹게 되면 여기서 괜히 해외에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 좀 덜하고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먹는 거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의 백신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이면 네트워크 보안 아니면 파견하는 관제는 파견 관제 이렇게 특정 산업군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한정적으로 가져갈 경우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못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최초의 탐지부터 여기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약점을 화이트에크 계속 체크해보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공격한 이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는 토탈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금 글로벌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서버로 안 하고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서버는 그냥 그 서버만 보호를 하면 되는데 클라우드로 넘어간 나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나의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를 둘 다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 3개.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자체 서버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토탈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멀티플을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한계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SK슐더스 상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안 산업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아무래도 1위 업체고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보안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역을 해외로 넓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앞서간 보안 기술들. 토탈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뭔가 좀 자금을 많이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금을 통해서 지금은 베트남의 빈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1위 보험사인 손보사라든지 이런 데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글로벌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보안 회사들을 보안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 보안 산업도 그 순위에 걸맞게 4위에 걸맞는 실력으로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도 나가야 되는 방향을 보여줬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안 산업 자체가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들만의 영역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투자자들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잘 아는 투자자들일수록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가 마치 테마주처럼 정치 테마주로 안내비 올라가면 그 뒤에 있는 회사도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산업으로 약간 조금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이 보안 산업이 중요해지고 보안 산업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들에 대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SK실더스 상장 여기가 어쨌든 1등 회사고 그래도 자본력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보안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시장으로부터 진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트렌드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번 상장을 계기로 보안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우리나라가 잘 못하고 있는 점은 뭔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보안 업체가 되기 위한 건승을 좀 기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점점 중요성이 좀 커지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지 말고 또 행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더 워낙 금요일 밤에 미국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그 보안을 좀 알고 싶어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보안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권순윤 기자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염승환 이사 곧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지금 현재 대략 한 0.78% 정도 이상 아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감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네요.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